아매를를 되게 잘 해놨다 누수는 좀 있네요 우리 편장이라서 좀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엄청 잘 해놨는데? 그래서 제가 여기 귀가 엄청 안 들어갔네요 아니 이정도면 뭐 실내에서 화장실 귀 안 맞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여기는 물이 꽤 많이 새긴 했어요 물이 좀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면 이쪽을 근데 뭔가 쉬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쵸? 저는 지금 위태리업을 참고하고 응 요렇게 사무실 만들고 싶은 거예요? 네 요렇게 잘라서 사무실 해주시고 음 음 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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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예 아 네 예 네 Presid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